그동안 저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달 전에 저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날 따라 제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31절의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마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사 아비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안으사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대문자로 쓰여진 글자처럼 제 마음에 확 들어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말씀은 보통 말처럼 들리지 아니했죠. 아마 제가 다들 무서워하는 병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민감하게 저에게 와서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큰 수술을 했지만 내가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었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 마음의 음성과 느낌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저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교회의 모든 귀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받는 은혜, 제가 깨달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신해산 광야로 들어온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국기 15장에 가서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폭도로 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또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어린애들이 물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짐승들이 빅빅 쓰러집니다.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폭도로 변하는 정말로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그들은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완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식단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어요.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팔을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하는 소리를 다 했겠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모두가 신경이 날까로워져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오는 삶이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 끌려오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삐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느니라 하니까 안 믿었어요. 3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한했다고?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그래서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험악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모세라고 해서 자기 혼자 구름을 타고 다닌 것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똑같이 그는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다가 광야에서 수백만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는 게 틀려요. 백성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백성과 모세는 달랐어요. 따라서 모세는 1년 동안 걸어온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느끼는 은혜였고 감정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31절에 아비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런 말씀 나오죠. 이 품에 안고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잠깐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뭘 지적하느냐 하면 30절의 끝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 뭐예요? 광야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적군이 공격했을 때도 그 전투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그다음 절에 넘어와서는 자식처럼 안고 뭘 했어요? 끝에 가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 주셨어요. 목이 타들어갈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신선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셨어요. 발이 불을 트지 않게 하셨어요. 길을 오는 동안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33절에 넘어가면 끝에 가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너무나 험악한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옮겨놓아야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모세가 마음에 두고 종합해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광야 생활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으시면서 품에 안고 그러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확신한 또 모세가 누구 어떤 마리도 흔들리지 않냐 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그 뒤로 평생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늘 생각하고 믿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그는 늘 생각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39년이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 27절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에서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풍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광야생활 1년 한 다음이나 광야생활 40년 한 다음이나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자비로운 따뜻한 품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이 모세에게는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광야생활을 보는 모세의 눈은 백성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식으로 늘 고백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신해산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낙은혜입니다. 눈물과 땀이 그 길에 서려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한평생의 인생길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의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 속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이 뭐냐?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어린 시절 철모를 때 부모의 사랑 듬뿍 받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답기만 보일 때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걷다가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 여정을 보면서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태산을 넘어 헌곡을 가도 삐가운데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한 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세에 비해서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모세를 대단한 것처럼 봅니다만 율법의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은혜의 시대에는 작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안 것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자상하게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큰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용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이런 건 몰랐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도 세상에 사실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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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사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비를 살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 내용이 들어있어요. 별로 길지 않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죠? 17장.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실래요? 39번이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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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우리 본능 가지고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지 아버지라고 느껴집니까? 간에 털이 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이지 어떻게 내 같은 더러운 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서워하는 이런 본능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꼭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빠하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는 점에서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는 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좀 말을 바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서 고백해보세요.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동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얼마나 가슴이 포근합니까? 온 천지 만물 위에 높이 자정해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믿고 고백은 하지만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고 진짜 믿어지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무엇이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말해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설교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여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거 안 믿으면 또 그 안아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요? 이거는 머리로서 아는 데서 머무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머리로 나는 안기고 있다. 미쳤다 해야 돼요. 그렇죠? 첫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떻게 서로 포옹을 해주고는 집에 돌아와서 안기고 있는 그 흥분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품에 나는 안겨 있어. 머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긴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그것은 나의 전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내 전인격이 느끼고 내 전인격이 확인할 수 있는 행위지 머리로만 가지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프라 윈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탁월한 테레비, 톡쇼 진행자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은 엄청납니다. 2004년 유행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을 참 비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톡쇼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이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기는 봉 떠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그냥 남의 신세 짓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어. 내 어머니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부모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아준 경험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하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안기면 또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면 그 경험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말을 바꾸면 안기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대요. 이 몸을 접촉하는 접촉이 몸을 편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어찌 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화할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이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강한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를 않아요. 문제가 눈앞에 와요.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촉촉이 젖어드는 행복이 있어요. 안겨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설교자로서 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하고 살고 싶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자주자주 찾아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몇 장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은 본문을 넣고 마치 입에 넣은 음식을 오래 씹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10편 1장 소반부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물가에 심지어 나무처럼 형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서 한 장 읽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즐거워서 읽다가 보면 빨리 덮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담고 자꾸 대세김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넣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큰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도 아버지로 신뢰하고 광야의 그 고생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보았잖아요. 묵상이란 뭡니까?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서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모세가 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넣고 깊이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체험했어요. 묵상이란 뭡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여는 노력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놓는 노력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한마디로 여야 하면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나는 오늘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보게 돼요. 나도 모세처럼 느끼게 돼요. 나도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신해상 광야에 그때 있었다면 내가 목이 마를 때 백성처럼 했을까?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했을까? 모세처럼 되어야지. 모세에게 다른 점이 뭐였을까?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 쳤지만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나는 백성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모세처럼 되어야지.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내 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한평생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내 영혼아 담대해.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야. 두려워하지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추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묵상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모세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몸을 굽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광야를 통과하는 황홀한 드라마의 모세처럼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 주는 은혜예요. 이렇게 하려면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적절한 환경.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나쁜 감정이 끼우면 어색해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쁜 감정이 끼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마음에 생각되는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만듭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부르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데 너무나 등 안이해요. 너무나 등 안이해요. 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에 함몰되어 버린 것 같아요. 명예와 건강, 온갖 흥미거리에 몰입하다가 하루를 소진해 버립니다. 텔레비이나 신문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돌아치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다 내보내고 낭비하고 맙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니까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메마른 사람 되지 마세요. 손해는 내가 보니까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요사이 하도 세상이 바쁘니까 애들이 아빠 얼굴 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미국입니다마는 아빠가 하루에 자기 아이들하고 마주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말을 나누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10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먹서먹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니까 묵상을 못하지만 묵상 못하니까 점점 두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20분이면 더 좋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의 품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또 한 가지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마음에 기억하세요. 뭐처럼 행동하는 것 세르반테스가 쓴 똥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 똥키호테는 그 당시 중세기에 온천주에 만면한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사가 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기사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똥키호테의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해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해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라. 남편을 사랑하고 싶으면 애인처럼 행동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자처럼 자식처럼 행동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치 뭐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될 줄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눈뜨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구한 것을 받은 자처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책들을 많이 쓰는 피딘 양씨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 안 하면 모르고 끝나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오래전에 제가 그분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여러 날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평생 눈물이 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때도 혼자 살고 계셨는데 너무나 그 걸어온 인생길이 험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살면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분의 습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장구가 그 다음에 저녁에 밖에서 일하고 또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오면 문을 딱 열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버지 잘 다녀왔어요. 첫날은 그저 저 사람이 뭐 그냥 습관적으로 저러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며칠을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마치 안방에 갇혀있는 무슨 늙은인 줄 아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아버지님은 집에 가다 놓고 자기 혼자 나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재밌다. 속으로 재밌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이에요.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딸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처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게 그냥 어떻게 좀 표현이 모자라가지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딸처럼 행동하니까 남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제가 봐요.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강야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면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말씀을 내놓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믿고 뭐하라고 했어요?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안 세봤죠?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신명지도 보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열 번이 넘더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고 두려워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애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거 봤어요? 그것은 보기 힘든 양면이죠.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는 떨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살아야 할 일이 꿈만 같아서 공포가 몰려옵니까? 내 안에,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해서 두렵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땅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도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한평생 꼭 체험하면서 사는 좀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무서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슴에 꼭 품고 모든 환란에서 막아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말씀이 재미한 음성이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균형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제자매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